안녕히 계세요 보는 거 덕분간처럼 해주세요 왜 그러잖아요 진명나게 김성현 영롱 아 혜민 어 14일 시간 돼? 왜 4일 하나 들어왔는데 시간 되나 해서 뭐하면 되는데 30시간 되고 7분까지 오늘 1인 컨텐츠 아 조지라고 어 한 번인데 되자 두 번호가는데 뭐 할라고 일단 알겠어 저희 헤더의 이 유상이 지경입니다 2개 컨텐츠로 연준은 아무거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상만 그때 그걸로 꼭 입고 와주시면 돼요 완전 모던에서 좋더라구요